스네키첸은 우리와 함께 다하지 못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네키첸 형님이 매력은 충분히 보여줬는데 대진의 어떤 약점이 있었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디보는 윤비와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윤비와 동점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동점 한번 뜨네요 네 오늘 처음으로 동점이 나왔는데요 오늘 둘이 다시부터?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? 이게 동점 떠가지고 1대1 뜨나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한 번 더 가야죠 이러면 네 리매치 동점이 나오냐 쉽지 않구나 딱 그 생각 쉬운 건 없어 운을 믿어요 싸울 수 없네 저희는 슬랩 비트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거의 프리타일인 거 아니에요? 거의 프리타일인 거 아니에요? 너도 알잖아 절대 거짓말은 안 해 내 감각은 우주야 저 자리 앉아있는 너네 자격 나도 있잖아 내 미래 설계도 나 혼자 그리고 있으니까 내 미래 설계도 안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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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같은 게임 속 플레이어 너와 나도 같은 게임 속 헤더 워 워 워 워 워 워 I gotta love to you I gotta talk to you 아까 밤에 호미를 들고 가서 보니 척박 황의 홍진 남아 날 수 있어 맨날 무료 길로 오니 절대 바를 일이 없대 난 그냥 신기 써 이놈들은 손질이 필요해 우리는 솜씨를 뽑네 소질이 있는 걸 알아 청완과 들리는 소식 고비를 넘겨온 도시 도시아 캐나는 몹시 은근의 씨가 조심해라 성장을 좁지 너 커진 몹시 그들은 도피에 도피에 불 주고 내리는 꼬리 Good luck to you, homie Good luck to you, homie I hope you Good luck to you, homie Wow Good luck 저는 개인적으로 윤비 씨의 트랩이 더 멋있었어요 완전 진짜 멋있었고 디본 또 디보답게 엄청 멋있겠고 둘 다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해요 수고할래? 또 동점 나올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나올 수도 있구나 왠지 디본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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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윤비랑 디보한테 되게 놀랐고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비트랑 잘 어울리는 레벨 잘 하셨고 디보가 좀 아쉬웠죠 요즘에 그렇게 개성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제 독특함은 못 따라오죠 근데 이제 제 독특함은 못 따라오죠 여기 쇼미더머니가 이제 괜찮은 걸 놓친 거죠 뭐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 구성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.